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해볼 게임은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의 어떤 한 축이죠? 엑스컴 Enemy Within Within 가보겠습니다 Enemy Unknown이 있는데 뭐 Within으로 덮어서 하면 된다니까 시작해보죠 얼마나 또 대단한 게임인지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나는 처음이니까 튜토리얼을 켜보고 해설을 켜놔 이거는 추가... 저거겠지? 추가... 뭐라그래? 미션이겠지? 가보자 음... 지구방해때 이런거랑 비슷한 거 같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 버튼입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방이 또 맞죠? 오호 오호 내가 좋아하는 그래픽이다 우주에서 뭔가 떨어졌네요 뭐지? 드라군같이 생겼는데? 오우 오우 오우야 깜짝이야 오우야 깜짝이야 얘 주인공인가? 아니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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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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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컴 프로젝트의 액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니티티를 맡기고 우리의 첫, 그리고 마지막, 라인의 제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이 플라이닛의 미래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다음 주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지, 콤만더. 좋은 기회를 참고하십시오. 엑스컴 이블 위딘 라쿤79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곳은 모토! 이곳은 모토! 이곳은 모토! 마지막 전화기, 스아. 루도 3.1. 루도 3.1. 아, 이게 임무구나. 임무는 충돌 지점의 상황을 확인하고 독일 수색팀의 위치를 확인해라. 외교로부터 온 물체를 조사하세요. 팁은 측면 사격을 누려라. 오케이, 옆에 쏘라 이거지. 어, 들어야 되나? 무시하겠어. 센트럴, 이곳은 빅스카이. 예예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루도 3.1. 액티비티. 사운드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거 좋아. 어, 난 이런 그래픽 좋아. 어, 일단 맘에 들었어. 게임같아. 강력계의 후영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 우리 특공대. 엑스컴 요원들이야. 제 입댄가. 공룡의 후영사님, 이 공룡의 후영사님, 충지실, 지금 상황이 보입니까? 잘한다. 예전은, 첫 번째는, 제을라에서, 후렴하고 공격을 든다. 대기장에서, 이 공격을 안으로 해볼 수 있다면, 그 안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면, 델타1, 파괴드, 앞볼 수영사님, 포함를 하다. 정룡의 중룡을 지지어. 아, 아, 근처는 턴당 두 번 이동할 수 있다. 아, 이게 이동 버튼이야. 이게 이동 아이콘이야. 한 번 남았다, 이거네. 근처 차량으로 가라. 델타 2. 너는 파편으로 가서. 누르고 있으면 이동 가능한 모든 지점을 볼 수 있다. 이동 묻어주면 왼쪽을 누르면 나갈 수 있고. 아, 이렇게. 굿. 간단하고. 더 완전한 엉페물로 가라. 그 위치에 있는 차량으로 가라. 델타 3. 그 위치에 있는 차량으로 가라. 델타 3. 그 위치에 있는 차량으로 가라. 전선, 움직임이 있어. 30미터의 위치에 있는 차량으로 가라. 경찰 차량. 브라제. 다음 차량으로 이동해라. 델타 4. 확인해 봐. 위치에 있는 차량이 길고. 그리고 여기와 그 위치에 있는 차량이 없어서. 일단 확인해 봐. 더 이상. 델타 4. 확인해 봐. 레콘팀의 한 쪽으로 가라. 뭔가가. 델타 4. 정답, 선생님. 다른 사람이야 Dr. Vaolin, 뭐가 말하는 거야? 시나 말하는 거야. 도와줘. 그 로디어선이미션이 다른 사람이구나. 어떤 곳이나 있는 곳을 찾는 곳이 있어야 한다. 두가에 있는 기존의 힘이 있었던 것. 분명히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 감사합니다, 저, 델타, 그 구간에서 전해받아야 될 것과 그 구간에서 전해받아야 할 것과 돌진하면 행동 횟수를 전부 소모하고 턴을 종료된다 오른쪽 클릭하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뜬다 그랬는데 맵 이동은 못하나요? 회전이나 그런 건 아직 없나 자 이 녀석은 폐나 이쪽으로 일단은 뭐 시킨 대로 해보죠 대량의 혈은이 모입니다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래 아 이거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구나 근데 보기에는 죽은 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이 죽었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냐 선생님, 제가 비주얼이 있는 것 같냐 어, 이 여자는 계속 돌진할때마다 보여주네. 어디로 가면 되지? 델타1, 앞뒤에 있는 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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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2. 그 문이 있는데 재밌다.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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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있는 이쪽으로 스탠리스탄 어 좀 긴장감 있다 아니, 나는 센트럴. 자 얘는 여기까지 이 키보드로 이동이 되나? 어 키보드로 되네? 이걸로 되나? 어 상관없네 키보드 써야겠네 어 좀 긴장감이 있다 아니 너는 관심병사? 관심병사?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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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각자 이동하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해볼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괴물이 나타난다. 여러분, 눈을 열어 둬. 이 영상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닌데 이건 지금 ASW, AST, W 그 4개로 하는 거고 이동은 어 이거 턴즈인데 되게 공포감이 있다 게임이 확대는? 확대는 없나? 휠이 안되네 델타 3, 들어오고 괴로워 조심해 눈이 상해 어어 웨게니다 어어 어? 조종하는 거네 야 조종하네 어? 죽었어? 자폭했어 뭐야 저 벌레 같은 놈은 어라? 어이씨 뭐야 센트럴! 멀티플렉 엑스레이 얘도 맞.. 얜 안맞은 거 같아 자 이제 내가 이 녀석을 잡으면 되는 거지 아 얘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대 다른 원편물로 이동하십시오 가보자 무기 사용을 허가합니다 엔터를 눌러서 전술전타 UI 자 엔터를 눌러 아 이렇게 쏠 수 있구나 88% 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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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져버려 음 아직은 좀 서투니까 아직은 좀 서투니까 조금씩 알아보겠어 여기 쓸 수 있나 여기 쓸 수 있나 40% 상당히 낮은데 경계 엄폐 보너스가 2배가 되고 치명태는 안 맞고 대신에 시야가 좋고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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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니까 한번 쏴봐 안 맞나봐 안 쏴지네 이거는 뭐 이제 정보고요 그러면 잠복 발사 발사 쏴봐 안 쏴지네 잠복이다 아 여깄다 파쇠 수류탄을 선천해서 파쇠 수류탄 파쇠 수류탄 파쇠 수류탄이 어딨어 이 버튼이 어딨지 아 여깄다 이거 선택해서 여기다 던지는 거야 파쇠 수류탄 파쇠 수류탄 파쇠 수류탄 파쇠 수류탄 오이씨 한 명밖에 안 남았어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이 쪽으로 하자 카로스루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내가 쏘면 돼 파이어 75% 맞출 수 있겠다 주죠 어 아이템도 나오는구나 우리 흑형밖에 없어 역시 흑형이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Q랑 E로 카메라 회전이 돼요 오케이 델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외계인이 아이고 눈 아파 뭔가 원흉기였어 새로운 시작 자 기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네요 미국 미국 미국이 아니구나 북아메리카 유럽 두 군데요 모든 아 보너스가 있네 네 컴페니 오브 히어로즈도 또 재밌는 작품이죠 재밌게 가고 오세요 유럽은 뭐가 달라? 전문 지식 비용이 감소한다 여긴 유지 비용이 감소한다 처음 할때는 아 그래 북아메리카로 아페미티브 우리 집에 가고 우주 방어 역시 우주 방어는 천조국이지 천조국이지 어 혼자 남았어 다 죽었어 동료들이 미군이 미군이들 미군이들 발음이 특이하다 독터 엑스콤 엑스콤 본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사령관 이 사람은 참모 브레퍼드네요 전술적 조언 현재 상황을 보고해 전술적 조언 전술적 조언 전술적 조언 지금 우선 상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아 저 사람 독일인이었어 여자가 어 뭔가 군대에 온 거 같은데 행정반 행정반이 아니다 지휘통제실 들어온 거 같은데 작전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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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으로 가보자 그 병사는 병영 안에 무기고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사를 보기 일병 로만 페나 이스라엘인가 아르헨티란가 국기를 모르겠네 래가 델타 스쿼트에서 델타 스쿼드가 우리 마지막 미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사람만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진급시키래 능력에 옆에 있는 진급 아이콘으로 진급할 자격인지 확연할 수 있다 모델들 모든 전술적은 다른데 이 특이한 전술적은 이 특이한 전술적이 인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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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소련계급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로켓발사 중화기가 있나 이 사람은 중화기인가 봐 한국은 없나요 글쎄요 플레이 하다보면 알겠죠 아직은 제가 못봤네요 로켓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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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녕 도저히 엑스컴의 폭력과 그리적 공동성 우리 첫번째 아리언ree 우리의 마지막 파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며 당신의 입장에 대한 발음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왠지 무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콤만더. 이 분석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분석이 완료될 것 같아. 그들은 일주일이면 다 알아냐냐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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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 고맙습니다, 콤만더.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추가적인 기술을 구입할 때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콤만더, 미션 컨트롤. 콤만더, 미션 컨트롤.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기술을 확인하는 것 같아, 콤만더. 두 국가에서 동시에 공격이 발발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우리가 도는 국가는 더 많은 기부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국가는 패닉이 증가한대. 아... 이게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납치점을 볼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돼. 뉴욕, 미국. 그리고 베이징과 중국. 한국이 있네요. 둘 다... 보상원 과학자 넷이 나오고 여긴 돈을... 돈이겠지? 달러 표시가 좀 새롭네. 아, 이런 걸 결정을 해야돼. 우리가 지금 북아메리카니까. 아니야. 아, 젠작 여기는 한국이 있는데. 안돼. 이럴수록. 이럴수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 가능성이 높은 데부터. 아시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알았다. 함너들이 너의 함너들에 기다려야 돼. 어,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어, 늘어났다. 아, 병사를 서집해 뒀습니다. 그 전투 경험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할 겁니다. 중화기. 신병. 아, 이런데 신병으로 보내도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아씨... 일병이 지금... 어? 일병이 최고선임이야? 로만? 로만페나? 되는 거야, 이래도? 방탄복. 똑같잖아, 이번. 아, 보관함이 있고. 아직은 뭐 아이템이 없나봐요. FM0112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분대장이 일병이야. 지금 다... 어, 이등병 신참들이야 지금. 아직 전투복도 이상한 애들인데... 어? 한국인이다. 주한. 아, 이름이 왜 또 주한리군이야 이건 또. 한주겠지, 한주? 현주씨. 반갑습니다. 한국인이시네요. 헌터. 이집트인가? 어, 국기를 잘 몰라요. 어느 나라인지 알면 말씀해주세요. 라니아. 흑루님. 흑루님? 어,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많아? 고를 수 있나, 내가? 내가 고를 수 있나봐. 어어... 그만큼 우리 한국 신병을 데려가볼까?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안되는군. 어차피 머스르탄하고... 아, 분대 규모도 확장이 되고... 세계특수요원. 계급은 1병. 군대 들어온지 3개월 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똑같은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아, 사관학교가 있어야 돼요? 어... 차차 지워지겠지? 미션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미션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좀... RPG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요소가 좀 있네요. 뭐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만 알겠지? 건물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분대원에게 확인을 지시해라. 시프트와 탭을 이용하면 병사를 바꿀 수 있다. 탭 두드니? 이거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스팀을 켜는 거잖아. 아, 이 건물. 자, 이제 조용히 문을 여세요. 안 그러면... 적에게 위치를 들킬겁니다. 아, 이 건물. 손으로 열면 위치가 들키지 않는다. 손으로 열 수 있나? 단파방 속 단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누르면 되나? 아,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도... 얘도... 국가가 독일 쪽인가 봐. 건물 지붕에도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가 지금 분대장인가? 이름을 알 수 없나? 여기로. 꼭 얘가... 로만인데? 분대장으로 보내야 돼? 여길 어떻게 보내지? 사다리. 아, 여기 있다.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배수관이 있으니까. 못 가나? 여기로 가라고. 아, 위로 아래로 스크롤 또는 휠을 이용해서 높낮이를 이용할 수 있다. 아,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조작배우는데... 왠지... 어? 저기 있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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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할 때까지는... 발포하지 말고... 엄폐해 계세요. 그래 그래. 좋다. 일단은... 여기가 좋겠어. 숨어. 리나. 거기로 가. 잘했다. 자, 트레이시. 이름부터 맘에 들어. 트레이시. 뭐 아주... 강력한 이름인 것 같구만. 어, 친구는. 일단... 위쪽에는. 자, 엄폐할 것이. 이거 한 곳. 저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위험하겠어. 이쪽으로 가라. 어, 턴제는 자동으로 넘어가네. 야. 뭐야 저거. 부술 수도 있네? 엔터를 눌러서. 야. 이거 뭐냐. 지형도 부숴? 나쁜 놈들. 그럼 얘 숨어야 되는데? 너무 공간되어 있잖아. 오픈되어 있잖아. 52%. 그거밖에 안 돼? 저쪽에 있는 놈은... 못 때리나? 수류탄. 그래 수류탄.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잡자. 아, 빨간색이면 못 던지나봐. 이게 파란색인 조건만 던질 수 있나보지? 이러면 안 맞네? 오, 이러면 의미가 없네요. 이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ESC가 안 먹히지? 나 이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시냐며? 음... 어떻게 한번 들어가지? 로켓 발사. 어, 이거 범위가 장난 아닌데? 이것도 쏠 수가 없네? 니가 목표 정보고. 그래 ESC. 왜 안 돼? 써야 돼, 무조건? 싸지지도 않으면서? 이쪽이 더 높다. 차라리 높은 쪽은 쏴지네. 나이스. 맞았어. 어차피 위치 들켰다. 돌진한다. 어디까지? 어... 한번에 여기까지. 오우, 멋있어. 완전 멋있어. 측면을 노리라 했죠? 여기까지 가면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하하하하. 리나. 널 믿는다. 여기선 공격을 못 했어. 자, 트레이시는 후방을 지원한다. 트레이시는 여기로 하자. 너무 깰짝거리나? 더 갈 수 있어. 어, 여긴 너무 노출, 노출 돼 있어. 턴을 넘긴다. 턴, 턴. 이걸로 이제 넘길 수 있네. 키보드가 은근히 많이 쓰이는구나 자 이제 로만 우리 페나가 이동을 잘했네요 자 이쪽으로 하자 내려가자 엔터를 이용하면 여기서 공격을 할 수 있나 그럼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뭐지 LMG 무기를 재장전한다 로켓 발사는 90%지만 쏠 수 없네요 수류탄 됐다 수류탄 전방 수류탄 나머지 지역은 내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네 여러분의 방어구는 놈들의 무기 몇 번 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이쪽은 이제 계속 진행 내가 알아서 진행해라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엘리스님 마감사님 어서오세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재미있는데 오케이 군대 온 기분이야 재입대한 것 같다 군대장 된 것 같다 군대장 된 것 같다 다음 사람으로 넘기려면 탭키 다음 사람으로 넘기려면 탭키 자 트레이시 자 트레이시 맞아 저쪽으로 넘기려면 탭키 저쪽으로 넘기려면 탭키 외계인이 턴 외계인이 지금 위치가 발견되지 않았죠 일단 여기까지 가자 시체해서 뭐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안 가봤네 한번 가볼까? 안 가봤네 어 찾았다 와 씨 도망가네? 얘 지금 뭐냐? 리나? 리나는 어... 이 위치 올라가 봤자 올라갈 수가 없네 일단 자 이쪽으로 가자 건물 위에 하나 있으면 명중률으로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요 시체는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가볼까? 올라갈 순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배수관이나 사다리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대 음... 여기도 이제 방어가 되는구나 오케이 돌진해 가 왜 안 가는데 어 이게 은근히 긴장감이 있어 도나이디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뭔가 특수 능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웨게인이 저거 뭔지 모르겠어 와 뭐야 어떻게 쐈어? 저렇게 멀리서 엄마가 본다니 망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장애병사 갖고 있는 로켓 런처라면 은폐물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웨게인도 날릴 수 있겠지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